지난 18일 베트남 카우지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도로 1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. 앞에서 달리는 버스가 옆차선을 물며 휘청거리는데요. 이상함을 감지한 블랙박스 차량은 속도를 살짝 줄이기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앞으로 가보니 버스가 옆차선을 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. 검은 차량과 한 남성이 고속도로 1차선 옆에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. 블랙박스 차량은 깜짝 놀라 살짝 핸들을 옆으로 돌려 비껴가는데요.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. 블랙박스 차량 바로 옆 2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있어 남성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요.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검은 차량은 고속도로 위에서 길을 잘못 들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다가 이동식 울타리에 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이동식 울타리는 비상 상황에서만 개방할 수 있으며, 그 결정은 관할 당국의 판단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따라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해당 운전자는 당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2에서 4개월 동안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